이거 뭔 냄새야? 이거 뭔 냄새야? 잘생겼어 그 나루템에 구미호 닮을 줄 알았나? 구미호? 가자! 이거 아니야 뜯는 거 아니야 가자! 누나 가자! 한참 가자! 한참 가자!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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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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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너무 좋다 누나! 누나야! 우리 누나!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게 폈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 똥 싸네 똥을 싸고 났는데 벌써 더워 벌써 더워? 벌써 더워? 다 먹으면 안 돼 어딘줄 알고 앞장으로서 네가 깡총깡총 깡총 깡총 엉덩이 벌써 오거든 나 봤어 누나야 엄마 같이 가야지 힘들면 이거 조금 다 놔 눈을 끓여줘 맨날 맞는 나무 냄샌데 힘들어서 쉴라고? 힘들어서 쉴라고 너 지금 냄새 맡는거지 엄마 다 알아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제 진드기가 나올거란 말이야 진드기 기피제 해치제를 하고 다녀야 돼 핑크색깔 너무 귀엽지 너무 잘 어울리지 핑크색깔 누나는 남자지만 남자는 핑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뛰어 어떻게 뛰어 엄마 기다리고 있어? 엄마 기다리고 있어? 가자 가자 방다리야 난리 났지마 아 아 그만 은우 은우 멈춰 올라가서 엄마 기다리는거 아주 대견스러웠구만 엄마가 원래 등산 프로였어 프로 너 알아? 엄마가 백대명산을 아빠 안되잖아 아빠 안되잖아 아빠 안되잖아 아 아 아니 은우 은우 관심도 없어 은우 관심도 없지? 여기도 더 올라갈 수 있는거야? 올라가야되나? 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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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되고 엄마 젖을 체력이라 재미없지? 엄마 젖을 체력이라 재미없지? 아세요? 산은 인생이에요 산의 삶이라고요 우리 모르라께 이 까지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뛰어 올라갔지 우리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? 응 목표가스 돼 엄마가 엄마 기다릴거야 엄마 기다릴거야 엄마 엄마 점점 멀어지나봐 됐어! 날 버리고 그냥 가! 날 버리라고! 어디 가? 기껏 올라갔는데 엄마랑 같이 갈라고 누누야? 가! 알았어 가! 재밌을까? 난 안 재밌어 너무 재밌어? 힘들어요 내려갈까? 더워? 힘들지도 않네? 내려갈 때도 너네끼리 내려가니? 아 누누가 체력이 엄청 좋아 야 너 그만 좀 핥아 그만 좀 핥아 누나 이제 털적됐어 누누야 좋아 옳지 배고팠어? 안 먹어봐 멍청이 이렇게 돼 응 나와봐 숙을 숙을 사고할 뻔하니까 아! 체력이 남아 도나봐 야! 같이 가! 이렇게 막 징글징글 부르니까 패티지가 필요한 거야 너한테 왜? 뭐야? 상호해야겠다 뭐하는겨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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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해졌어 털멘 깨끗해졌어 왜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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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그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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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뛸 때부터 알아봤어 들어 누우면 어떡해 응 응 응 응 들어 누워 눈더라? 아저씨 잡혀가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 군님 좀 내세요 가게 가자 엄마 나 이렇게 더러워져서 어떻게 가려고 뭐야 아 다 내려왔네 우리 기특한 누누 기특한 아빠 시원한거야 바람은 싫은데 네 시원을 싹 다 샤워 다 샤워 아 힘들지? 피곤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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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힘들어 엄마도 힘들다